가수 손태진의 이례적인 미팅 참석이 세간의 관심을 끌었습니다. 어느 날 밤, 최대 4시간에 걸친 긴급 회의가 열렸습니다. 이 회의에서 손태진과 프로듀서들 사이에 서로 다른 견해가 드러나며 열띤 토론이 벌어졌습니다. 특히 주목할 점은 예고편에 손태진의 이미지와 노래가 사용된 점이다. 참석자들에 따르면 손태진은 TV조선과 미스트로 세매 광고 전략에 강한 불만을 표시했다. 자신이 센터가 되어 다른 참가자들이 눈치채지 못하는 상황에 대해 우려를 표했다. 손태진은 특히 예고편을 보여주기 위해서는 새롭고 창의적인 접근 방식이 필요하다고 믿습니다. 그는 단순히 자신의 이미지와 음악을 활용하기보다 미스트로 산만의 독특한 곡을 만들어 다른 참가자들의 얼굴을 부각시킬 것을 제안했다. 그는 다양성과 우수성을 장려하는 홍보 전략이 프로그램의 형평성을 보장하고 새로운 인재를 발굴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나 회의에서는 아무런 결론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손태진은 의견 차이를 메울 수 없어 결국 회의에서 나가기로 결정한다. 그는 자신의 견해를 굽히지 않을 것이며 자신의 권리를 옹호할 것임을 분명히 했습니다. 이 사건은 가요계 선배들의 지지를 받으며 화제가 됐다. 이들은 엔터테인먼트 산업에서 공정성과 다양성은 개인의 평판뿐만 아니라 새로운 인재 육성에도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TV조선은 여론과 지역사회의 압박에 직면했다. 미스트로 산 팬들은 프로그램의 홍보 방식에 대한 부당함과 무례함에 대해 실망감을 표시했다. 일부에서는 대회 조직의 투명성과 불공정한 편견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기도 했습니다. 손태진이 떠난 후 제작진은 커뮤니티의 신뢰를 회복하고 광고 전략을 재조정해야 하는 상황에 직면했습니다. 기상캐스터 기상캐스터